아리따운 가수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1호선을 타고 떠나간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. 가슴을 울리는 여성의 목소리, 여인정이 노래합니다. 1호선 안녕하십니까 1호선 바라보며 그 사람 만나간다 세월 중에 너도 얻을 만난 듯 그냥 바꿔온 사람 어제 만나도 더 보고 싶은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일어나서 흘레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 오늘도 달린다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일어나서 흘레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 일어나서 흘레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청년이 지나 서울역 지나 인천으로 달려간다 인기지 세상 마지막 지사 노을 지는 방광을 따라 인천 대교 바라보며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세월 중에 너도 얻을 만난 듯 그냥 가까운 사람 어제 만나도 더 보고 싶은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일어나서 흘레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 오늘도 달린다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오늘도 달린다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오늘도 달린다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일어나서 흘레 그 사람 만나러 간다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오늘 만나러 간다 일어나가 간다 감사합니다.